무슨 짓이야? 너는, 너는? 최진원 씨 어떡할 건데? 사랑한다며? 네가 이러면 그 사람 어떡해? 너랑 회사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매일이 고역이고 고통일 텐데 정말로 괜찮아? 너 때문에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난처해질 거고 결국엔 최진원 씨 입지까지 흔들고 말 사안이라고 이건. 너 이제 독고인 게 아니잖아. 도해강이잖아. 도해강으로 천년제약과 싸우는 거라고 인마. 네가 그 사람 와이프였다는 거 전부 아는데 천년제약 임원들이 최진원 씨를 가만 놔두겠냐고. 너 때문에 그 자식 날아간다고. 네가 그 자식을 날리게 될 거라고. 하지 마. 내 말 들어. 내 말 들어야 해. 알았어? 나 그 사람 믿어.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그랬고 바로 잡을 거라고 했어. 절대로 그냥 묻을 사람 아니야.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. 사람이 죽었잖아 석아. 해야 해. 이 소송 나는 꼭 해야 해. 문태준 씨 때문이 아니야. 나 때문이야. 내가 이기 무서운 소송들. 내가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악행들. 그것들 때문이야. 두려운 내 과거 때문이야. 흐...